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곤지암 저희는 이곳에 계시는 장모님을 뵈러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처 맛집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은근 소머리 국밥집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곤지암의 유명한 소머리 국밥집 두곳을 직접 방문해보고 비교 리뷰를 해봤습니다 첫번째로 찾아온 곳은 곤지암 1티어 국밥집이라고 소문난 최미자 소머리 국밥집인데요 이곳은 본관과 별관격인 1관 이렇게 두곳이 있는데 원래 이날 본관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재료 소진으로 본관은 문을 일찍 닫았더라구요 아니 진짜 맛집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본관은 재료 소진데 아니 백반 한그릇 먹기 진짜 힘드네 그래도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별채인 1관이 있어서 저희는 이곳으로 안내를 받았구요 영업시간은 영상 더보기나 화면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내는 단체손님이 방문해도 될 정도의 엄청나게 넓고 쾌적한 대형 식당의 모습이었구요 메뉴는 소머리 국밥과 수육 딱 두가지로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약간 비싼 느낌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 국밥과 특으로 하나씩 주문을 해봤구요 우선 국밥이 나오기 전 기본 세팅은 국밥집에 해깅, 김치와 깍두기, 사이드로 양파와 고추장, 고기를 찍어 먹을 간장소스도 퀄리티있게 나왔구요 이 모든걸 눈치 안보고 먹을 수 있게 셀프코너에 낙낙히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K스타일의 패스트푸드답게 엄청난 속도로 국밥이 나왔는데요 태랜 고기 퀄리티를 고기 꽤 많이 들어있네 후렴식 그래서 이정도 주는게 없잖아 그렇죠 수준 더 많을거 아냐 처음엔 소머리 국밥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 고기가 거의 국밥의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 왠지 이 가격이 납득이 될만한 수준이었구요 약간 설렁탕과 비슷한 느낌의 국물은 아무런 간이 안되어 있구나 무간 무간도에 갈거라 뭐라구요? 무인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무런 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취향껏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을 맞추고 들어간 고기와 함께 제대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 첫입에 딱 느꼈는데 여기는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맨날 여기 오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또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연하네 하나를 안 줄게 원래 소마님이 기피하는 음식 중 하나가 국물에 떠다니는 고기가 있는 국밥류인데 희한하게 여긴 자주 언급을 하면서 오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머리 국밥은 여러분 경험해본 바로는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여긴 이제서야 오게 된걸 후회하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인용하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기 익힘 정도가 있는데 고기에는 질겨 보였지만 하나도 질기지가 않고 상당히 부드러운 텍스처가 좋았고요 깊이 있는 구수한 국물과 겉절이 스타일의 김치의 조화도 느끼해지지 않게 맛의 균형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깍두기도 맛있지만 배추김치가 더 맛있습니다 약간 겉절이 느낌 저는 얼큰한 맛을 선호하는 편이라 다대기도 넣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느끼함이 줄어들어 좋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까지 먹었던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이 아니었는데 자기 되게 무섭겠어 왜? 내가 유성 소머리국밥 퀄리티 차이 너무 나는데 다른 데들은 이렇게 안 끼잖아 이렇게 썰고 많이 안 끌려고 그러고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일단 두껍고 되게 부드러운 부위를 소심하게 많이 여기는 이거 먹으러 여기 오라고 그러면 올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입감도의 퀄리티야 어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이거는 내가 딱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소머리국밥 중에서 1등이야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국밥 두 그릇에 3만 2천 원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최미자 국밥집 바로 맞은 편입니다 바로 배현정 소머리국밥집입니다 배현정님은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보다 윗세대들에겐 꽤나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알려져 있어 솔직히 유명세 운영하는 식당 같아 지금까지는 오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잠깐 반짝하는 유명세 식당이라고 하기엔 벌써 업력이 30년 넘은 곳이라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실내는 꽤 넓으면서 약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였고 가격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최미자 국밥집과 특 메뉴에서 천 원이 더 저렴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소머리국밥 두 개를 주문해봤고요 소머리국밥이나 순댓국에서 보통 털이 나오면 저같은 경우 비위가 약한 편이라 거의 먹질 못하는데 여긴 털털하게 새 걸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오긴 했는데 흥미가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박치마가 되게 화려하고 좋네 아니 이거 국밥인데 왜 오삼줄꼬거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우선 밑반찬은 김치 깍두기 풋고추가 나왔고요 이것도 모자란 반찬은 양껏 먹을 수 있는 셀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저희에겐 굉장히 익숙하지만 외국에 출장을 다녀보면 이런 반찬부터 물이나 티슈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튼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보면 당연시되던 것들도 하나씩 사라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한번 드셔보시죠 저 국밥 보다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느낌 탓인진 모르겠지만 앞서 방문한 채미자 소모니 국밥은 투렘식이라 그런지 좀 더 푸짐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밥이 따로 나오는 스타일이라 채미자 국밥에 비해 약간 빈약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 있는 고기들이 큼직해서 마음에 위안은 되었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네? 맛있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고기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좋았고요 국물은 살짝 묵직한 스타일 먼지 모를 약간의 감칠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골퍼들이 겁나 싫어하는 양파에다 고기를 샥 얹어서 먹으면 어때요? 수육 먹듯이 고기를 건져서 이렇게 수육을 먹듯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리고 국밥집에 꽂힌 김치와 깍두기도 상당했습니다 오 맛있어 신맛도 약간 여기서 김치가 최고적으로 맛있는데 김치가 맛돌이네요 조금 살짝 찌근한데 뭔가 제대로 잠궈네 여기 봐 여기 퀄리티 봐봐 오 곤지암은 국밥이 진짜 끝장이네 약간 느끼해질 타이밍에 싱싱한 고추도 저한테는 킥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모님들이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고 거기가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친절하게 많이 친절하게 많이 친절하게 기분이 좋아 기분 좋거든요 밥은 고스라게 지어진 편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밥이 질어져 버리면 국밥이 아니라 축밥이 되죠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약간 비싼 감이 없잖아요 근데 고기가 그만큼 많아 처음에 나왔을 땐 먼저 갔던 국밥집보다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 보였었는데 이렇게 밥을 말아놓고 보니까 일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토염식과 따로 국밥의 차이점 정도라고 할까요 맛없다는 리뷰를 봤는데 아니야 맛있어 리뷰를 다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보면은 리뷰를 아무리 좋게 써놔도 내가 먹어보고 어? 별론데? 이런 데가 있고 좋은 형이 없는데 내가 먹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런 데도 있고 맞아 생일자랑 좀 다른 거는 여기가 조금 더 육향이 더 나을 거 같아요 육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서 먹을 거 같아요 소가 들어가는 거는 약간은 조금 더 느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소고기가 엄청 기름지거든요 맛있는데 구워먹는 것도 사실 아무리 맛있는 부위여도 그렇게 계속 밀어넣지는 못해요 맞아 이게 소 혀예요 많이 먹어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밥 보통 두 그릇에 28,000원 나왔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우리 최미자 국밥이랑 배현정 국밥 와봤잖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맛은 똑같은데 약간 배현정 국밥은 육향이 좀 더 진해 그냥 내 느낌이야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거 같아 아까 보니까 손님들이 다 거의 남자 손님들이더라고 좀 거친 최미자 국밥은 여자 손님 좀 더 깔끔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어서 여성분들 가족끼리 애들도 많이 오고 가족끼리 그리고 이건 진짜 내 느낌이거든 최미자 국밥이 고기향을 조금 더 더 많이 줬던데 푸짐하게? 체감상 느껴지는 게 거의 많긴 한다 그래? 어 그래서 거기를 더 많이 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거는 개치인 거 같아? 개치형 개치도 아니야 여기 둘 다 너무 맛이 비슷해 그냥 삼성이냐 LG냐 이런 느낌 맞아 맞아 나도 딱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더 괜찮게 느껴지셨나요? 혹시나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phabet 다 electricity 시들 üf hor bl wa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